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여러분 사실 하반기 커리큘럼을 선생님이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근데 이거 찍기 전까지 엄청나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대치러셀의 전기 설비가 문제가 생겨서 강의실을 옮겼다 바꿨다 이렇게 아무튼 힘들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아직까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고수연이고요 현재 메가스터디와 그리고 EBS에서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대치러셀 그 다음에 러셀 기숙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러셀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커리큘럼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육모 성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육모 성적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언급하면서 하반기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수능까지 한 130여 일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30여 일이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얼마 안 남은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이 시점에는 저는 한번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수생 친구들도 올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영어에 그렇게 많이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열심히 저는 영어를 열심히 할 거예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케이스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육모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39만 명 정도가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 39만 명 중에서 영어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은 몇 퍼센트였냐? 5.74%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 6평에서는 5.51이었고 올해 6평은 5.74니까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죠 그리고 작년 6평 이전의 수능은 6.25%였습니다 작년 학평 이전이 아니라 5.51%에서 11월에 6.25% 그리고 이제 올해 5.74%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등급을 받는 비율 자체가 우리가 상대평가였던 때보다 1% 정도 좀 더 많은 학생들이 1등급을 받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1등급 받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현실이 일단 있어요 자 그래서 등급별 인원이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봤더니 1등급은 5.74%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0점대 구간 있죠 2등급은 13.83% 5만4천여 명 그 다음 이제 3등급은 18.33% 이렇게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합치게 되면 이제 뭐 한 30 한 5% 6%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무엇을 굉장히 많이 틀리느냐 딱 봤더니 오답률 1위가 33번 그리고 2위가 34번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33번, 34번, 31번 그리고 32번까지 전부 다 뭐냐면 빈칸 추론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 바로 뭐냐면 빈칸 추론이구나 더군다나 우리 33번과 34번은 항상 어렵게 우리가 손꼽는 문제고요 배점이 3점이죠 그리고 31번과 32번은 배점이 2점밖에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39번 이 녀석은 바로 어떤 거냐면 문장 삽입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매년마다 반복이 될까 첫 번째는요 빈칸 추론에서 묻고자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헷갈리는 선지를 제거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연결사나 지시와 대명사 그리고 그것이 문장 넣기 없으면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찾아서 왜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했어요 올해는 더군다나 올소를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죠 올소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글의 흐름은 동일한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내용이 첫 번째 시작되는 부분이 올소 뒤에 구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돼서 까다롭게 출제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강의 중에 어떤 게 하반기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 자 이게 우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예요 여기 오시면 자 이게 노른자 영어 선생님이 딱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이제 여기 구독해 그 다음에 고독해 시리즈 이렇게 이 구간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케이스에 맞춰서요 이렇게 여기 부분을 잘 봐주세요 자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반수생이에요 또는 저는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기출 분석이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기출 분석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어의 등급 자체가 3등급에서 왔다 갔다 또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못 가고 있다 그리고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출 분석이 안 된 친구 그리고 유형별 전략이 필요한 친구 자 그런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고독해입니다 이 고독해는요 선생님이 두 가지 파트로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기출 문제를 가지고 기출 코드로 접근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휘 파트가 들어가는데 뒤에 나와 있는 우리 어휘 파트는요 선지 어휘가 수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별로 여러분들이 그 어휘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독해와 그 다음에 어휘를 다 잡을 수 있는 기출 유형이 들어가 있는 교재입니다 가장 선생님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가장 공들인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문구단은요 어법이 항상 틀린다 그래서 나는 어법 3점짜리만 맞추면 등급이 바뀌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어법의 여름방학 때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선지에 나오는 어법 개념 이 개념을 선생님이랑 문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아웃풋 꺼내서 우리가 학습하는 형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잘못 알고 있는 어법적인 지식을 반드시 고쳐가지고 정확한 지식으로 바꾸어 드리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출도 있고요 기출 응용된 부분도 있고요 낚시 문제들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친구들 있겠죠 선생님 저는 기출 문제는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할애할 시간이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남짓해요 그런데 문장 구조나 또는 구문까지도 어려워요 자 이런 친구들 있죠 기출을 보았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만 보면은 우리가 뭐했다 어 답이 딱 튀어나오는 친구 그런 친구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비기출 문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기출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감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로 답을 찾아내는 형태를 응용하고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구독회입니다 그래서 구독회는 보시면 알겠지만 구문에 대한 정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 잘 나오는 구문 10가지를 선생님이 엄선했고요 그 구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실제 지문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독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3등급 이하 또는 3등급 추천을 강하게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요 기출 문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항상 2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3점 문항이 늘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정확성을 좀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이번 요편 같은 경우는 단어가 어렵진 않았어요 문장과 그 다음에 논리적인 관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험인데 그래서 정확성과 명쾌한 선지를 소구하는 방법 이걸 훈련하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이 만든 고독해 마스터를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돼요 3점 문항에 대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일단 선생님이 담았냐면 하미 추론 문제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보셨던 오답률 높은 빈칸 추론 문제 그 다음에 순서와 그 다음에 문장 삽입 그 다음에 요약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두 문제짜리 세트형 문제 있죠 그 세트형 문제까지 다 수록해가지고 우리가 주차별로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새 버전의 강좌가 개강을 했는데요 여기는 선생님이 학습 자료실도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 자료실에 보시면 뭐가 있느냐 어휘 리스트와 그 다음에 이 어휘 테스트지가 같이 수록되어 있어요 어휘 테스트지는 단순하게 단어 보고 나서 뜻이 뭐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4단계로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는 40문항인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보고 뜻을 생각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유의어하고 반의어를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맥락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수능에서 보는 것처럼 흐름상 어색한 어휘를 찾아내거나 또는 흐름상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네 단계로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그냥 독해를 통해서 이 독해 지문에 나와 있는 하지만 수능 빈출 어휘까지 같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강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기출과 그 다음에 비기출 문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좌가 볼륨이 작아요 그래서 15강 완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요 1등급입니다 또는 저는 2등급인데 문제풀이에 조금 더 치중하고 싶어요 시간 관리도 신경 쓰고 싶어요 그리고 양질의 문제를 어렵게 그리고 낸 출제한 문제를 풀고 싶어요 자 선생님 커리큘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담겨있는 게 고수 모의고사 400제입니다 그래서 2023 선생님이 전략 강좌라고 이렇게 냈는데요 20회 모의고사에요 한 해당 20문항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합치면 뭐다? 400제가 되겠죠 좋죠? 자 그리고 20강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말씀드렸던 어휘 리스트와 그 다음에 어휘 테스트가 20강까지 탑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풀이할 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그래머 있죠 어법은 제가 빠짐없이 모두가 다 다루거든요 그럼 어법 문제가 20문항이 되겠죠 한 해당 한 문제니까 이 20문항이 어법의 선지가 몇 개냐면 아시죠? 5개잖아요 그러면 20 곱하기 5 100개의 개념이죠 그래서 100개의 개념을 어법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나는 어법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들만 간단하게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낚시당하지 않도록 훈련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충분한 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난도 문제풀이까지 하면 9평이 완벽하게 대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은 9평이지만 올해는 8월 31일 8평이죠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평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하느냐 선생님이 제작하는 The Grand Final Oracle 시리즈가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11월 수능을 향해서 질주하는 시기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우리 1년 커리큘럼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만 모아서 만든 게 바로 오라클이에요 그래서 선지어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신규 문항 그 다음에 유형별로 킬러가 될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보셨던 31번부터 34번 그 다음에 39번에 해당하는 문삭 이런 킬러 문제들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시즌을 선생님이 두 개로 나뉘어서 8월 31일이 우리가 9평이죠 그래서 9평을 좀 더 우리가 좀 간략하게 대비할 수 있는 오라클 0 그 다음에 이제 9평이 끝나고 난 뒤에 9평을 분석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담은 오라클 파이널 해가지고 9월 중순 이렇게 우리가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이 9월 중순에 나오는 오라클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소재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코비드 19 우리 알죠 코로나 그 다음에 AI와 관련된 지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들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게 매번 모든 문항들을 다 엄선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약한 어휘까지도 채워줄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휘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지문의 내용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유추하는 훈련들도 같이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하반기에 남아있지만 그래도 알찬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죠 말 그대로 핵심 영어인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를 내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효율적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스스로 채워할 수 있게끔 아주 쉽게 채워할 수 있게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다 그 다음에 핵심 영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어법과 어휘 그 다음에 독해 3위 1체되도록 강의를 하겠다 그리고 정답으로 직진할 수 있게끔 두 번 다시 읽지 않고 바로 시행착오 없이 정답으로 갈 수 있게끔 정답의 기준과 오답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수업시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정말 선생님 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정말 그랬어요 선생님 저 좋은 결과라서 너무 신나요 라고 하는 수강 후기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올해 이제 남은 하반기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보셨는데요 6평의 결과는 이제 지나갔어요 우리는 다가오는 9평과 11월 수능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건 11월 수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점수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라고 하고 아마 좀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자신에 대해서 좀 자책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봤는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내 약점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그것을 채워주는 공부를 지금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채워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각 선생님들마다 엄선한 강좌들을 들으면서 아 이런 양분들이 있구나 라고 쭉쭉쭉 흡수하신 다음에 궁극적으로 11월 달에 최고의 점수를 찍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점이 고민인지를 열심히 발굴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을 찍을 때쯤 되면 여러분 100일이에요 하고 아마 선생님이 등장할 것 같은데 그 전까지 우리 모든 영역의 약점들 다 채워 넣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강좌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또 다음 퀘스트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See you later